안녕하세요 양주부입니다 오늘은 계란 장조림을 해볼건데요 간단하면서도 짭조름한 밥도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재료는 너무나 간단해요 계란 20알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통마늘 5개 준비했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요 간단하고 맛있고 짭조름한 장조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진 마늘 1개 양파를 넣고 양파 2개 양파 1개 양파 1개 양파 1개 양파 1개 양파 1개 테마스 칼국수 파 이메일을 만들고, 프라이머리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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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설탕 눈에 담아 만들고, 설탕 참기름 쌀가루 버터 바삭바삭 시원한 양념 치즈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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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진 잘 넣어줬요 강아지 열매 한입 흙 같이 손질 간장 다진 다진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